카우스 게이트 카우스 게이트 카우스 게이트 카우스 게이트 에너스 게이트 마리는 이 섬의 행복한 것만 될 거야 시들지 않는 꽃..과 날 지켜주는 프랑스 워즈 그리고 마리가 좋아하는 게 모두 이 섬에 있으니까. 마리는 계속 이곳에 있을 거야. 계속 손잡고 다니자고? 너, 경태야? 방송에서 본 지점이 있으니 아닌 모르는 거였지? 방송에서 본 지점은 아닌데? 방송에서 본 지점이 curtain 가능한다고 하셨어요.